보라 브로디 베베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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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입기송 핑! 옷입을 시간이야 작은 작은 천천히 티셔츠를 입어요 머리는 이렇게 쏙쏙쏙 머리부터 천천히 이렇게 자금자금 천천히 반바지를 입어요 다리를 이렇게 쏙쏙쏙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자금자금 천천히 양말을 신어요 두 발을 이렇게 쏙쏙쏙 왼발 오른발 하나씩 우리 모두 다같이 모자를 골라요 사이좋게 하나씩 착착착 노란색 연두색 어떤게 맘에 들어? 자금자금 천천히 신발을 신어요 자금을 맞춰서 차차차 오른쪽 왼쪽 맞춰요 우리 모두 다같이 눈을 지켜요 사이좋게 하나씩 착착착 달록달록 선글라스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이제 옷 다 입었어 정말 재밌다 어떤 옷 입고 싶니? 바람이 쌩쌩 없던 옷 입고 싶니? 선글라스? 반바지? 밖이 추울 것 같은데? 아하! 스웨터랑 긴바지 입을래요 그래, 잘했어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스웨터 따뜻한 스웨터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긴바지 따뜻한 긴바지 햇빛이 쨍쨍 어떤 옷 입고 싶니? 장갑, 코트 오늘 더울 것 같은데? 모자 쓰고 티셔츠 입을래요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신비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아하! 장화 신고 우비 입을래요 좋아요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우비 귀여운 우비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장화 노란색 장화 흰눈이 펑펑 어떤 옷 입고 싶니? 흠... 흠... 눈이 온다고? 아하! 추운 날에는 목도리 점퍼 장갑이랑 기막에 우와! 멋진데?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목도리 오늘은 점퍼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장갑 그리고 기막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침송 안녕 안녕 아침이야 안녕 안녕 좋은 아침 안녕 안녕 아침이야 모두 모두 일어나요 안녕 안녕 아침이야 상쾌한 아침 아빠 아빠 일어나요 잘잤네 엄마 엄마 일어나요 좋은 아침 안녕 안녕 아침이야 안녕 안녕 좋은 아침 안녕 안녕 아침이야 모두 모두 일어나요 안녕 안녕 아침이야 상쾌한 아침 누나 일어나 응 더 잘래 같이 놀자 안녕 안녕 아침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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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 안녕 안녕 아침이야 모두 모두 일어나요 안녕 안녕 아침이야 상쾌한 아침 emperor quiet Это 이빴 노래 아빠 에이 очь 뱅 big 이웃 너 말 안 hatte 어후 해 gurney 아후 he hat him 해가 가지起 허어어 Naval 이쯄burgh 아하하하하하하하 üman teams 아침이없ığı 아후해하하다 하 bucks 아하핀 하하하하 안녕 아침이야 모두 모두 좋은 아침 안녕 안녕 아침이야 상쾌한 아침 밥 먹을 시간이야 랄랄랄랄랄랄랄라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요 비누로 깨끗이 뽀드득 꼼꼼히 구석구석 꼬들듯 배고파요! 나도! 밥 먹을 때에는 자리에 앉아요 제자리에 천천히 착착착 바르게 천천히 착착착 잘 먹겠습니다! 밥 먹을 때에는 포크를 집어요 천천히 들고서 콕콕콕 포크로 콕 입으로 쏘 콕콕콕 밥 먹을 때에는 골고루 먹어요 맛있게 천천히 냠냠냠 골고루 맛있게 냠냠냠 음! 정말 맛있어! 밥 먹을 때에는 꼭꼭 씹어요 맛있게 천천히 콕콕콕 천천히 오물오물 콕콕콕 잘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는 깨끗이 정리해요 내가 먹은 자리는 내가 치워요 스스로 하나씩 차근차근 다 치웠다! 즐거운 식사시간 끝! 아야 아야 치료해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좋아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치료해주세요 응 응 응 무슨 일이니? 마당에서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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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아야 아야 아파 치료해주세요 무슨 일이니? 나무 그늘 아래서 책 읽다가 개미에 콕 하고 물렸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지 치료해줄게 고마워요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치료해주세요 응 응 응 무슨 일이니? 숲속을 걸어가다가 독이 있는 나뭇잎을 만졌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지 치료해줄게 고마워요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아야 아야 아파 치료해주세요 네 네 네 무슨 일이에요? 예쁜 꽃냄새를 맡았더니 애취애취 재채기가 나왔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죠 치료해줄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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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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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호해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미끌미끌 장난치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쿵 하고 넘어졌어요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지 호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야 아야 아파 아야 아야 아파 호해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아슬 아슬 책을 들고 가다가 trench에다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도와현 wages 저런 조심해야지 호해 줄게 고마워요, 아빠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호해 주세요 무슨 일이야? 차곡차곡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쭉 하고 미끄러졌어요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지 호해 줄게 고마워요, 엄마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아야 아야 아파 호해 주세요 네, 네, 네 무슨 일이에요? 뽀득뽀득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쿵 하고 세제를 떨어뜨렸네 오 저런 저런 조심해야죠 호해 줄게요 고마워, 얘들아 즐거운 정원 가꾸기 무슨 씨앗인지 맞춰볼래? 무지개꽃 엄청 큰 나무? 아기 상어 우리 함께 심어볼까?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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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정원 가꾸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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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정원 가꾸기 랄랄랄라 씨앗 심기 구멍에다 송송송 뭐가 잘할까 너무 궁금해 햇빛 쨍쨍 물도 주어요 식물은 어디 있어요? 아직은 숨어 있어 기다려보자 랄랄랄라 돌봐주기 랄랄라 물주기 랄랄라 물주기 씨앗 위로 졸졸졸 뭐가 잘할까 너무 궁금해 햇빛 쨍쨍 물도 주어요 식물은 어디 있어? 아직이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랄랄라 돌봐주기 매일 매일 살펴요 뭐가 잘할까 너무 궁금해 햇빛 쨍쨍 물도 주어요 새싹이 잘 왔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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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정원 가꾸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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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정원 가꾸기 랄랄라 물주기 나, 둘, 셋, 넷, 몰고르 키가 자랐나 너무 궁금해 한 번 재볼까 쑥쑥 랄랄라 돌봐주기 야채들이 쑥쑥쑥 잘 자랐을까 너무 궁금해 알록달록 빨강추와 소로 토마토랑 당근 양배추 랄랄라 수확하기 우리가 심은 야채들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 함께 수확해봐요 이제 맛있게 먹어보자 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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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는 야채 한가득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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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께 맛있게 먹어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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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벨벨핀을 검색하세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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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